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8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장중스팟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북미 정상들 만나서 지금 환담하고 있는 내용들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도 많이 되고 있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국인 우리나라 주식시장 별로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40% 하락중이구요 코스닥은 플러스 0.49% 상승중입니다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구요 기간이 1372억 받아주고 있고 현물은 코스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선물 2600개억 정도 매수해 주면서 장 초반에 1700개억 가까이 던졌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4000개억 이상 사준 셈이거든요 장 초반에 비해서 그래서 땡겨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콜옵션이 지금 개인이 75억 가까이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콜옵션 사면 주식시장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구요 개인이 아까 조금 주춤할 때는 시장 반등했는데 다시 늘어나니까 다시 밑으로 조져버리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콜옵션 개인이 샀다면 반대는 누가 외국인이 돈 줘야 되는데 위로 보내주겠습니까 그러한 속도 조절에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콜옵션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계속 옆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판단 듭니다 자 그래서 남북 경협도 지금 조금 시원잖아요 무슨 말이냐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서 뭐 끝내주는 아하비안 같은 거는 없을 가능성을 미리 좀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실망감입니까 어쨌든 남북 경협이 조금 비시비시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대건설 아까 낙폭 키우더니 또 다시 조금 들어올립니다만 그죠? 극적으로 2시 이후에 발표 듣고 그냥 확 좀 땡겼으면 좋겠어요 GS건설 때문에 망고생 좀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딴지성인지 아닌지 몰라도 빠지고 있네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벌은 것도 이야기 좀 해달라 그죠? 까지기만 했나 벌은 것도 좀 이야기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면피하지 않습니다 빠지는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어요 자 무달리만 서시고 자 헝기야오 오래간만에 지금 러닝 입고 있어? 러닝은 무슨 색깔? 빨간색 가서 부인한테 자기야 나 빨간색으로 좀 사줘 하하하하 농담 아니고 형은 전부 다 빨간 거야 팬티도 빨간 거 셔츠도 빨간 거 아까 인정해줬지 화이팅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도 틀린 반 없어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로 그랬거든요 빠지는 폭 보십시오 하이닉스 훨씬 많이 빠집니다 삼성전자 적당히 사들어가는 물량 추가했는데 4만4천원권까지 빠져도 추가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서 현대차와 같은 패턴으로 반등할 때 적당히 끊고 나오겠다 현대차 던지고 나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바이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0만원대 지지하는 건 확인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22만원 이상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하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추가종목으로 SNT 모티브 이게 수소차 관련이던데 이거 좀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 전체적인 상황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남북경협 좀 약하고요 수소차 약간 약하고 바이오 제약 그리고 2차전지 좀 강하고 중국 소비관련 약간 약세네요 그죠?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가 뚜드리맞고 있습니다 팔고나니까 빠지네 다행입니다 승리인가 걔가 참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죠? 공식적인 여기 그래도 인터넷 방송인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는지 몰라도 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인성을 가졌다고 잘 안 느껴졌어요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명예훼손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뺀질 뺀질거리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흠 자 현대차 던져라 그랬고 혹시나 안 던진 사람 있으면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안 던진 분 아직도 안 던졌으면 그죠? 매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대웅제약 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아침에 상승 추세에 좋게 가면 좋은데 발표 이후에 그죠? 뉴스 이후에 좀 휘청휘청했는데 다시 들어올릴 듯한 모습 나쁘지 않아요 GS건설 좀 올라가다 보았고는 밀렸는데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염두에 안 붙겠습니까? 그죠? 기관외국인 흠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건설주에 좀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는데 아니 만약에 만약에 좋은 쪽으로 이야기 안 나오면 이게 망한다 싶은 생각으로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이 남북경협 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테마성으로 남북경협의 대표성을 좀 띄고 있는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조금 휘청휘청하는 거 있으나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신세계 매수 매수 해가지고 또 지수는 신세계의 지수는 마이너스지만 그죠? 우리는 플러스에요 28만 7천원 8천원권이 매수 단가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좀 빠지고 있네요 삼성전자 추가를 좀 나중에 이야기 할 걸 싶은 좀 아쉬움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반등한다면 시장이 끌어 땡긴 걸 보고 제가 추가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첫번째 매수 두번째 매수 세번째 매수는 44,000원까지 내려와도 산다 그랬습니다 중장기로 간다 그랬어요 단기성으로 후다닥다닥 걸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로 들고 갈 건데 너무 많이 빠져요 솔직히 자 가이아이님 반갑습니다 빨간색은 더워 까만색이 더 덥다 한기야 무슨소리 응? 까만색이 더 덥지 흰색은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 그지? 하하하하 아휴 농담이 잘 안나와요 지금 짜증이 나가지고 그죠? 그나마 뭐 제가 찡그린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구요 좀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신세계 중국 면세점 그죠? 신세계 괜찮아요 그리고 백화점 있죠? 제가 그래도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에 아시아 최대 규모 아닙니까 신세계 백화점 해운대가면 죽여요 그죠? 자 중국사람들 일본사람들 놀러오면 신세계 꼭 들을겁니다 부산에 그죠? 그니까 이제 들어갈만한 자리에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빠지네 시수는 밑으로 더 조지고 있습니다 왜? 개인이 콜옵션 더 느리네요 또 68억이네 야유 하하하하 이거 늘어나면 안올라가요 빠지잖아요 그죠? 이야기 했습니다 주식 생츄오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면 안올라간다고요? 못올라간다고요? 이거 보십시오 화이트 앤 블랙 나도 화이트 좋아하는데 블랙이 더 좋아졌어 왜냐하면 블랙은 가려주잖아 나의 볼록한 배라든지 이런걸 많이 가려주니까 비교적 화이트를 싫어하게 되지 점점점점 자 그래서 여기 21권 지지 받는 모습은 좋은데 외국인이 매도가 좀 나옵니다 1800억 야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팔죠? 중국으로 쏠리는건가? 진짜로? 곤란한데 그러면 중국 약세네요 마이너스 0.35 하락중인데 별로 문제없는 정도입니다 오해선 이탈 안하면 양호입니다 자 니케이도 마이너스 0.34 아시아권이 다 약세라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는 말인데 다우존스 마이너스 0.11 나스닥 마이너스 0.16 선물 지금 현재 상황이구요 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하나 확실한 것은 외국인 매도규모가 오늘은 쟤붙 있다 2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급락까지는 바라지 않는 모양입니다 왜? 선물을 땡기고 있거든요 급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물도 같이 여기서 마이너스 꺼내서 밑으로 더 조지지 위로 땡길 이유 하나도 없다 밑으로 박살내기에는 그러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신나게 사들어왔거든 그쵸? 지금 약간 주충거린다고 박살내버리면 이전에 사들어왔던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심한 하락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속도 조절은 원하는 모양입니다 그쵸? 뭐 때문에? 개인의 콜옵션 매수세 이런것 때문에 라도 개인이 콜옵션 매수세 콜옵션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이상 마이너스 났어요 아침에 방송 해드렸죠 누적적으로 한 2-3일 그와 반면에 그와 반면에 푸드옵션은 10%밖에 상승 못한거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푸드옵션 20% 가까이 올라가구요 콜옵션 마이너스 11% 한 3일 전으로 돌아가면 달라져 있어요 그쵸? 푸드옵션이 상승폭이 크고 콜옵션이 좀 작게 빠진다 자 됐구요 그러한 메카니즘 있다 정도 알아놓으십시오 큰 전광판 한번 보죠 IT 정기전자를 좀 패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가 좀 올라갑니다 모양이 살 돌아서는 것 같았어요 건설주 대장권이 조금 비실비실대고 있구요 자동차 던지고 나니까 빠집니다 no problem 더 빠져라 좀 더 그러면 다시 담아주지 통신약세 오늘 바이오 좀 강세 나머지 특별한 강세권역 잘 안보입니다 약세입니다 약세 시장의 약세니까 그쵸? 조선주가 강세입니다 오늘 조선주 한번 빠르게 돌려볼까요? 자 세부사항 볼거 없으니까 자 상승추세 확 무너지고 난다음부터 관심권에서 제외했는데 다시 또 올라 쓰려고 하거든요 올라타고 눌려주면 다시 관심 가지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자 현대미포는 모양 나온것 같던데 그쵸? 비교적 고점 부위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그래요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래요 자 외국계 매수세 있고 기관 매수세 있고 현대미포 나쁘지않고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가 모양이 더 좋네 그쵸? 수급도 그렇구요 현대중공업은 대조선해양 인수권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미포도 비교적 고점 부위라서 그래요 삼성중공업이 요새 날라 댕겨요 이야 일단 그 정도다 생각해놓고 대화구조선해양은 뽕이다 여기 사서 8% 먹고 다시 여기 사 했는데 20% 날아갔다가 대번 밀렸습니다 자 그런것도 이야기 좀 해달라 이야 사자마자 다음날 끝내주고 간것도 많았죠 그러나 GS1이 조금 처지고 있네요 지나가는 이야기일수도 있는데 아 듣는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하하하 흠 힐링님 반갑습니다 흠 흠 흠 자 에센티모티브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올라타고 있어요 이런게 매수포인트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딱 매수포인트인거야 헌기야우 이런걸 딱 골라 앞으로 이상한거 하지말고 여길 딱 골라 매수포인트에 확실한 매수포인트에 예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합니다 돌파형 돌파형 이고 이런거 매수포인트 노려라 자 이런거 야 그래도 흠이 참 출석률은 좋아 야 그래도 흠이 참 공부는 댓글을 안 남겨서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하하하 돌파형 무섭게 뭘 무서워 그러니까 안되는거야 지금 매매에 문제가 있는거야 밑에 박박 기는거는 부담안스럽고 빡 치우고 부담스러워하면 안된다니까 바꿔야된다니까 본인의 약점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야기해주는거야 돌파형 친해져야된다고 수급도 좋네 그러니까 이거 괜찮다 했어 여기 딱 올려놨잖아 추가종목 그지 형이 뽑아내는거 배워봐란 말이지 형이 어떻게 뽑아내는지 딱 보고 본인보다 확률이 더 높다 싶으면 받아들여야될거 아니야 그러려고 방송듣지 형하고 재밌게 농담 따먹기 할려고 한건 아니잖아 그냥 농담이다 이것도 흠 저장 흠 돌파형 무서워 흠 아 웃겨 S&T 모티브 흠 이거 뽑아내는게 영 구리진 않는데 아 이번에 조금 핀트가 안맞아요 그럼 시도를 해봐야돼 시도를 한계약이라도 한주라도 가지고 연습해봐 흠 시가 많잖아 직원들이 다 알아서 일하잖아 응? 흠기는 보스잖아 응? 애들 시켜놓고 한주 가지고 연습해 그러다가 나중에 완성되면 흠 더 강하게 하면 돼 자 외국인 매도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던질거에요 전부 홀딩 안 던집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2시에 아 건설주의 명운이 갈 일 그리고 남북경협 아 어느정도 강하게 나올지 아 한번 지켜봐요 그죠? 닥트케이 나중에 또 마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 눌렀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셀트리온 좀 오른다고 또 손가락 꼽으려고 해도 생길난가 모르겠는데 닥트케이의 본심을 잘 좀 이해해달라 셀트리온 가진 사람들한테 욕하는 방송 아니다 좀 더 수익 잘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도 포인트 넣으면 매도 좀 하셔라 이야기 드리는 방송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죠? 구독 좀 해주시고요 구독 안했다면 자 무료방송인데 좀 들을만하다 지인들에게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그죠? 그리고 실시한 채팅란 옆에 달러표시 누르면 슈퍼채도 있거든요 닥트케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딱 암 닥트케이야 암 닥트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잡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꺼야 부쩍 핸업 쉑혀 바디 에벌바드세 에벌바드세 야 근데 자막까지는 모두 다 개의하러 감사합니다.